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최근 수출업계에서는 컨테이너 운임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수출기업들은 제품을 선직해서 보낼 선박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린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회원업계의 상황입니다.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선 운임은 2012년 이후에 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날 회원업계에 따르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이른바 scfi는 지난 10월 16일 날 1448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년도 같은 기간 746에 비해서 2배가량 오른 셈입니다. 일부 선사들은 물건을 싣고 싶으면 프레미엄을 달라고 요구해서 결국은 3, 4배 정도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10배가 넘는 운임을 지불하고 비행기로 물건을 실어나르는 그런 화장품업계의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 침체기를 겪었던 회원업체의 실적도 급격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과거 현대상선 HMM의 경우에는 2020년도 2분기 매출이 1조 3,75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387억 원을 기록해서 무려 21분기만의 흑자전환에 성공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도 3,5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낙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SM 상선도 2분기 영업이익이 201억 원으로서 창사일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9월 5일 날 조선일보는 컨테이너선 운임사상 최고치 그때 한진해운을 살렸다면 지금 해운강국이 됐을 텐데 라는 그런 아주 아쉬운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국내 1위, 세계 7위 컨테이너선사였던 한진해운은 2016년 8월 30일 기업회생절자 이른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역사의 뒤한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진해운 회생여부를 두고 국내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결정에서도 결국 얼마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결국 한진해운의 명운이 결정되게 됐습니다. 대체로 사업가들은 긴 시각으로 보지만 아무래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관료나 정치인들은 시계가 짧게 마련입니다. 당시의 존 김호흡을 갖고 한진해운을 살리는 쪽으로 하자는 주장이 많았지만 결국은 책임에 따르는 문제 때문에 한진해운을 그냥 파산시키는 쪽으로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은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해운업계에서 치킨게임이 벌어진 것은 2015년부터입니다. 그리고 해운업계 자체가 결국 경기의 파고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깊은 불황이 들어가게 되면 그 바닥이 없을 정도로 오래 지속됩니다. 그러나 일단 반등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상당한 그런 경영성과를 기록하고 합니다. 2015년 무렵에 글로벌 선사들은 경쟁사를 완전히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서 출혈경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른바 치킨게임입니다. 대형선사인 머스크란제 msc 등 초대형선박을 사들여서 낮은 원가를 무기로 해서 출혈경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치킨게임에서 밀려난 중대형선사들이 줄줄이 파산하거나 인수합병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진해운이었습니다. 내부 요인도 있었지만 치킨게임의 희생양이 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한진해운의 어려움을 겪었던 큰 요인입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016년 10월 4일 날 국회산업원행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진해운이 어려움을 겪게 된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정언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대형선사들의 적과 출혈경쟁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호소가 국회의원들에게 먹혀 들어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국가가 자국해운산업을 보호하고 유지한다는 그런 입장을 확고히 갖고 나서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등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강도 높은 자고안을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머스크는 한진해운을 파산을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운임을 70%가량 낮추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머스크는 2016년 한 해 동안이라도 3억 7천 6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 3백 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 와중에 경쟁자인 한진해운을 결국은 썰어뜨리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우리나라는 해운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해운 분야에서 변방국가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2010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5위였던 운송서비스 수출순위는 2019년에 10위건으로 밀려났습니다. 한국해운사의 아시아 미주노순 선봉량은 35만 TU로 줄어들었습니다. 점유율도 12.2%에서 7%로 내려앉았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다양한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지만 당시 저는 구군이 이렇게 저물게 되는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썰어뜨리기는 쉽지만 다시 일어서기는 너무나 힘들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바깥의 운송을 크게 의존하면 할수록 큰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한진해운 출신의 재계관계자는 최근에 한 언론사에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덕에 최근 국내 선사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정부가 한진해운을 단순히 시장 논리에 맡겨서 파산을 이르게 하지 않고 진작에 지원에 나섰다면 한국해운업계가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현대상승 출신의 한 관계자도 이렇게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조단위 금액을 해운사에 투자하고 투자자금 사용 목적을 초대형 선박 구입으로 한정했다면 조선사는 일감을 얻어 굴러가고 해운사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개발연대에 풍부한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경험을 가진 한 고위권직자는 사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조조정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돈을 투입해서 살릴 수 있다면 돈을 투입해서 근실한 기업으로 회생시킬 수 있다면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것이 개발연대의 구조조정의 원칙이었습니다. 한진 파산의 경우는 이런 원칙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국은 의사결정을 행하는 사람이 긴 안목을 갖고 매사를 행해야 되는데 큰 실책을 범한 대표 사례에 속합니다. 지금 나라 의리를 보더라도 긴 안목으로 긴 시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너무나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앞날이나 경제의 앞날을 생각할 때 걱정과 또 우려가 뒤섞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시야와 안목을 좀 넓게 또 멀리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깨우치게 됩니다. 정말 아까운 사례였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